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듯이니 나는 예수님 말 주로 섬기며 살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님 내 눈을 보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난 nieätt게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난 이제